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중대한 인권유린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과 협력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영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호주도 북한에서 자행되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유린에 개탄한다면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단과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덴마크 역시 북한 정부의 인권유린 중단을 촉구하면서 망설이지 말고 유엔 시스템과 협력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이 유엔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또 북한이 유엔의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서 수용한 권관들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국제사회의 같은 우려를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42차 유엔 인권위사회는 오는 27일까지 계속되며 20일에는 지난 5월 실시됐던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결과를 공식 채택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